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 5급 공채 담당 박기훈 과장입니다. 이번 주말을 좀 지나면 온도가 확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요새 좀 독감도 유행하고 건강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프라임 5급 공채 2차 차차차 종합반 설명인데요. 차차차 종합반 네이밍을 제가 좀 지어봤는데 그 갯마... 아니죠? 네, 그 차차차는 아니고 이 네이밍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차차차 종합반은 16개월 반입니다. 그러면 2023 대비 프라임 법학원 5급 공채 종합반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벌써 차차차가 어떤 건지 넣었네요. 네, Chance, 그 다음에 Challenge, 그 다음에 Change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2차 종합반 설명회지만 Pset 1차 종합반도 잠시 터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반이니까 당연히 혜택이 있겠죠? 네, 혜택 및 추가 옵션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23 대비니까 사실은 내년 3월에 예비, 시작되는 예비순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일찍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래도 등록해 주시는 분께 선등록 관련해서 좀 혜택을 드리고자 이것도 준비하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Chance입니다. 프라임에서 기회를 잡으세요. 네, 저희가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현재 2023 프라임 종합반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자면 파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격 파격, 그 다음에 구성 파격, 파격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가격 파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비교를 한번 하는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16개월 가정이기 때문에 2022년 대비 종합반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타 학원의 브로셔를 좀 참고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타 학원에서 800만 원, 700만 원,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 종합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파격, 파격 해놓고 이게 파격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파격적인 가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3 대비 프라임 법학원 파격적인 가격 314만 원입니다. 월로 보시면 한 달에 20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입니다. 제가 파격이라는 단어 써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합반이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이 가격을 보시고 놀라셨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학원만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구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학생들이 불편한 점들을 조금 들어서 아, 종합반의 구성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거품을 빼고 구성할 수 있겠구나. 바로 수강생 분들의 니즈 파악을 좀 했고요. 니즈 파악을 한 것을 종합반에 결합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나온 것이거든요.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5급 2차 종합반 314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2차 종합반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차 피셋과 5급 2차 종합반 함께 한다면 딱 가격이 떨어지네요. 네, 500만 원에 또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가격적인 파격 부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프라임은 종합반에서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또 필요한 커리큘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챌린지입니다. 네, 챌린지 프라임은 도전합니다. 지금 이 종합반에 관한 순환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시촌에 있는 학원들이 진행하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 대비이기 때문에 2022년 3월의 예비순환이 보통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끝나는 건 그 다음 년도 이제 보통 7월이나 6월의 2차 시험을 보시죠. 그래서 그때까지 16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임은 도전합니다. 이 16개월간의 긴 여정에서 과연 어떤 것을 도전했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변화된 거 보셨을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2순환을 제외했습니다. 예비 1, 2, 3순환인데 2순환을 제외한 것이죠. 이 2순환을 제외했다는 것에 벌써 무릎을 탁 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화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1월 저희가 보통 2순환을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사실 1차 시험이 그 다음 년도 2월이나 3월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서 1차를 보기 위해 가장 몰입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 바로 11월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과목이 또 중심이 되는 2순환 시기에 1차와 2차를 병행하자니 학생들이 정말 고민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까? 물론 학원에선 병행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병행하시기 위해 오전에는 1차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2차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1차가 자신 있거나 1차 시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분은 당연히 병행하는 걸 저희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차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1차의 불안감이 너무 큰 분들은 내가 종합반으로 2순환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순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종합반 구성에서 2순환을 제외했습니다. 종합반 구성에서 2순환을 제외했다는 것이지 2순환 자체를 없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라임 법학원도 당연히 2순환은 진행하고요. 우리 종합반 학생들 중에 나는 2순환 들을 건데 나는 병행할 건데 난 2순환을 더 열심히 할 건데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단과로서 들을 수 있고 종합반이기 때문에 종합반의 할인 비율로 또 들으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2순환을 제외하는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거는 프라임은 도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연 이 표에서 지금 제가 앞서 해드린 거에서 제외를 막 했는데요. 뭐가 제외될지 예상이 되실까요? 네. 선택과목을 제외하였습니다. 앞서 2순환을 제외했기 때문에 2순환과 함께 날려버렸는데요. 선택과목 이 부분도 우리 이제 5급공제 2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또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비부터 3순환까지 우선은 앞서 필수과목들을 진행하고 가장 마지막 시기에 선택과목들을 진행하는데요. 예비 1, 2, 3 이 4가지의 순환을 모두 선택과목을 따라가야 할까? 물론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은 다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필수과목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또는 선택과목에 대한 시간 분배에 있어서 이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들을 다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라임 종합반 5급공제 종합반은 과감하게 선택과목도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2순환과 동일하게도 선택과목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반 구성에서만 제외이고 선택과목 자체는 진행을 하고 학생들 중에 당연히 나 선택과목 차근차근 다른 필수과목과 동일하게 할 거야 이러면 당연히 선택해서 종합반의 비용 할인 비용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임의 이 두 가지 도전 어떠신가요? 2순환을 제외하고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종합반을 고르시는데 조금 더 확신이 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이제 체인지 변화입니다. 앞서 제가 조금 강력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가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구성을 줄이고 이게 혹시나 얘네들이 가진 컨텐츠가 없어서 그럴까? 저는 단언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컨텐츠 강사님의 강의력 이겠죠.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해요. 체인지라고 표현했고 프라임은 변화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저희 행정법 대표 강사님 두 분을 자신있게 올해 영입했습니다. 바로 행정법 김정일 변호사님 행정법 김기용 교수님입니다. 이 두 분 이미 우리 시험가에서 이 고시촌에서는 너무도 유명하신 두 분이죠. 진짜 행정법의 대가 두 분을 영입해서 저희가 변화이자 완성을 시켰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행정법 김정일 변호사님입니다. 김정일 변호사님 행정법 법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법을 가장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그걸 고득점으로 만드는데 가장 적격인 우리 선생님이시죠. 너무도 유명한 선생님. 23년의 명성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교수님입니다. 김기용 교수님은 사실 파격적인 저희 프라임과 가장 잘 어울리신다고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 저희 쪽에 오시자마자 과감하게 회차를 줄이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수업 자체의 강약 조절이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쳐냄으로써 회차는 줄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결국에는 다반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반 연출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셨거든요. 파격 저희와 너무 잘 어울리시죠? 변화된 행정법 행정법 강사님들을 소개했다면 이미 기존에 저희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있으신 강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화된 두 분과 합쳐져서 이제 완성된 프라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인데요. 먼저 경제학 대표 강사님이시죠. 윤지훈 교수님. 이번 경제학 시험 만만치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경제학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기초, 기본입니다. 기초와 기본을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윤지훈 교수님의 강의법이에요. 기초와 기본을 가장 잘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고 컴팩트한 교재로서 반복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적합한 수험 적합한 우리 교수님이니까 경제학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진 교수님. 정치학이신데요. 정치학 정교수 출신이시고 정치학 박사님이세요. 정치학에 관해서는 깊이와 정확함이 추정을 불허하죠. 너무 정확하죠. 우리 작년 수석 합격자도 사실 이 부분을 박사님의 순환 프로그램을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학을 볼 때는 불이탈을 걱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빈틈없는 정치학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정치학 시험을 볼 때는 걱정 없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은 저희 행정학 대표 두 강사님이십니다. 행정학 이지한 박사님과 장지우 교수님. 이지한 박사님 부터 볼게요. 이지한 박사님은 작년에 처음으로 입성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처음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벤트도 좀 많이 하고 강사님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언제죠? 삼순환입니다. 그 삼순환 시기에 이벤트였지만 다수의 우리 2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 시기는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지한 박사의 행정학을 쫓아왔다. 따라왔다. 그리고 이지한 박사의 정리와 컴팩트한 강의력, 교재 모두 만족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행정학 장지우 교수님입니다. 우리 장지우 교수님 정말 강의력 뛰어나시죠? 강의 자체가 너무 좀 재미있어요. 실전적인 예시와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재미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답안지도 정말 잘 써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장지우 선생님에게 행정학 배우시면 정말 즐겁게 행정학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 6명의 우리 강사님들 쭉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올해 행정법 강사님 두 분을 영입하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5급 2차 우리 프라임버파원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강사진을 구축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피셋 종합반 설명을 드릴게요. 피셋 종합반은 잠시만 터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피셋 종합반 프리미엄 강사진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죠. 자료해석 신원교수 상황판단 하주은 교수 언어논리의 김우진 교수 박은경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피셋도 이제 종합반 비용을 말씀드려야겠죠. 네, 2022년 대비는 200만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2023 대비는 186만원에 네, 근데 또 비용이 왜 이렇게 또 다운되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단, 또 한 번의 파격적인 커리큘럼 그렇습니다. 이 표는 아까 보셨지만 이 느낌이 또 어디가 삭제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모의고사 강의를 제외하였습니다. 모의고사 강의 우리 또 수강생 분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피셋 부분은 이 모의고사 강의 모의고사 강의가 필요하지 않다 모의고사가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도 그 부분 너무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인데 강의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저희는 과감하게 모의고사 강의를 제외했습니다. 어? 그러면 구멍이 뻥 뚫리는데요. 그럼 모의고사 강의를 제외했으면 저희가 무언가 채워놔야겠죠? 바로 그거는 저희의 좀 유명한데 피셋 캠프라고 모의고사 저희가 프라임 피셋 연구소에서 퀄리티 좋은 문제도 제공하고 결국 모의고사 위주의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피셋 캠프로 대신하게 될 거고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라임 종합반을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반 혜택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실강 종합반 학생들 실강을 집중력 있게 듣고 복습 동영상을 100%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습 동영상 100% 현재의 종합반 학생들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혜택인데요. 아무래도 강의를 잘 따라가시긴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 또 내가 더 한 번 들어야 되는 두 번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종합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한으로 복습 동영상 100%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 학습 상담 및 질의응답 저희가 이제 카톡 채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종합반 학생 질문도 너무 좋지만 또 학원 측에 또 직원 또 선생님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게 다 말씀하셔도 되니까 제가 카톡 채널 운영하면서 1대 1로 궁금하신 부분 불편하신 부분 모두 상담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 3순환 과목별 모의고사 저희가 이제 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출석은 제대로 하시는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제대로 보시는지 내가 모의고사를 제가 24시간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출석을 하여 모의고사를 제출하는 것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학생분들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내가 지금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보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시는 걸 독려하기 위한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과목마다 전체 모의고사를 모두 제출하시면 제가 체크하여 모든 응시 회차를 응시하시면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학원 측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2차 종합반의 하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역시 이것도 2차 종합반에 관련된 건데요. 종강후 관리 종강이라는 건 저희 한 과목이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한 과목이 끝나면 순환별이기 때문에 다음 과목까지 텀이 존재해요. 그 텀을 어떻게 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그 과목을 봤을 때 너무 생소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잘 이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윤지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이 끝난 이후에도 예비순환과 1순환 시기에 관리를 해주세요. OX 퀴즈나 또는 상담을 통해가지고 경제학을 계속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끝나면 그 과목에서 진행했던 또는 기출이나 중요한 모의고사 같은 것을 제가 한두 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중간에 다른 과목 하시면서 한 번 정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첨삭 또는 상담을 통해가지고 잘 제대로 답안 작성을 하고 계신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합반 추가 옵션입니다.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5급 2차 종합반 제가 이순환과 선택과목을 종합반에서 과감하게 제외했는데요. 이 부분 종합반 과정에서 제외한 것이지 완전히 단과까지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으실 수 있고 들으실 때는 종합반의 혜택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피셋종합반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강의를 제외했고 그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모의고사 이 문제풀을 채울 수 있는 바로 피셋캠프 이것을 진행할 것이고 역시 피셋캠프 역시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별도의 할인을 해드릴 겁니다. 네. 이제 프라임하우스입니다. 저희 프라임하우스 프라임법학원에서 프라임하우스 원룸을 세 군데를 준비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드림관 동호관 무궁화관입니다. 네. 지금 이 프라임하우스는 전월세가 모두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24시간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또 공부와 휴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휴식 짐만 한 게 없겠죠. 그래서 이곳에 1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시려면 당연히 거주하시는 곳이 필요할 것이고 만일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이길 원하신다면 프라임법학원에서는 프라임하우스 전담 직원이 있으세요. 계약 안내 관리까지 모두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모두 가능한 프라임하우스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등록도 바로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관 동호관 무궁화관 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등록 혜택입니다. 네. 피셋과 1차죠. 5급 2차 종합반 선등록 혜택 이 두 가지 아까 딱 떨어지는 금액 기억나실까요? 500만 원입니다. 이 등록을 하시면 저희는 이제 선물로 학업에 가장 필요한 교재를 드리려고 해요. 1차 과목의 교재 2차 과목의 교재 지금 적혀있는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이것도 차차차일까요? 네. 이건 뭘까요? 3차는 사실 면접이죠. 면접은 사실 저희 프라임법학원 면접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저희 이진호 면접팀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5급 공제에서는 1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도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에 더 넘게 한 20명 정도 학생분들이 더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종합반 학생들이 합격을 하여서 면접까지 간다면 우리 종합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등록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까지 넣어보았고요. 최종 합격까지 프라잉과 함께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간은 내일이죠.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똑같은 화면인데요. 살짝 바뀌었네요. 네. 이건 왜냐면 아까 전 화면은 피셋과 5급 2차를 같이 하는 것이었고 현재 이거는 따로따로입니다. 5급 2차 종합반만 등록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피셋 종합반만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각각 교재 중에 한 것만 저희가 드릴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강력하게 표현했네요. 네. 선등록 기간은 내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종합반 설명회 마지막인데요. 종합반 설명회 이렇게 들으셨지만 개별적으로 당연히 상담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방문 상담 가능하십니다. 지금 나온 전화나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고 상담 일시 정하셔서 언제든 방문하셔서 상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설명회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 끝났죠? 네. 끝은 났는데요. 저희가 파격 제가 파격이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파격 2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잘 준비해서 다시 설명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